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놓을게요. 그러면 뭐라고 씨부를 샀는지 한번 봅시다. 추가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A는요. 술을 마시면 많이 마시는 걸 넘어서 반드시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고요. 지가 쓰러져 잠들 때까지 마셔야 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같이 마시는 건 물론 좋지만 조금 힘들거나 몸이 안 좋으면 그만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라고요. 비록 가끔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지만 아무리 둘이 마신다 해도 그래요. 한 사람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면 또 아무리 많이 마시기로 약속을 했다 치더라도 거기서 그냥 파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기 댓글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A의 재롱을 보려고 술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술을 마시면 흥이 오르는 그 A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고 또 저도 술 자체는 좋아하니까 같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 마음과는 다르게 체력이 늘 안 되고 또 취하면 뭐야 나 이제 자고 싶은데 내가 왜 못 자야 돼?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지배해서 매번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자꾸 술을 권하는 네 신부가 더 고약한 거라고요. 내 앞에서 재롱 좀 뿌려봐. 이런 것도 아니고. 어? 맞잖아. 아니긴 뭐가 아냐. 매번 네가 권해가지고 상대방 흥 오르는 거 실컷 구경하다가 다 본 뒤에 네가 지치면 술주정이라고 치부하는 거. 쓰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게다가 너 다 안다면서요. 그럼 술자리 자체를 안 만들어야지. 왜 자꾸 만들고 술을 먹이는 거야. 네 됐으니. 아까도 말했지만 재롱 부려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저 A와의 술자리가 정말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 지치면 사람이 쉬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와! 뭐야 이거? 말이 아예 안 통하네. 초특급 사이코구만. 달달달달달달. 2번 야 이 쓴이 대댓글 보니까 정말 심각하니. 아니 너는 A의 입장 아예 하나도 생각을 안 해주는데 왜 A는 자꾸 네 눈치를 보면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냐고. 그리고 부부가 아니고 그냥 A님이면 헤어지세요. 지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라면 그래 아직은 안 늦었으니까 어쩌면 말이지. 앞으로 더 마셔라 강요 절대 하지 말고. 무엇보다 A는 네 술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가슴에 새기고 사세요. 안 그러면 니들 반드시 파멸할 겁니다. 알겠나요? 네 됐으니. 그게요 아무리 술자리를 함께했다 하더라도 자고 싶은 사람을 못 자게 막는 건 강요 아닌가요? 이런 제 생각 잘못된 부분 없다고 봐요. 왜 자꾸 틀렸다고 합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A한테 단 한 번도 제롱 부려봐.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무엇보다 저도 술을 좋아한다고요. 특히 같이 술을 마시다가 텐션이 많이 오르면 A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요. 그냥 이런 게 좋았을 뿐이지. 제롱 부려봐.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2번. 아니 쓰니. 그러니까 이건 네가 지금 서운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지적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네 스스로 한 번 정도는 되돌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무조건 상대가 틀린 거다. 앵무새처럼 이딴 말만 계속 반복할 거면 굳이 이렇게 타인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완전체라는 말 아세요? 딱 네가 그런 비리 보여. 너무 무섭다고. 왜 됐으니? 저도요. 제 잘못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롱 부리는 거 보려고 먹인 거 절대 아니고요. 그저 술을 함께 마시면 꼭 반드시 나오는 A의 그 높은 텐션이 좋았을 뿐이라고요. 또 A가 본인 스스로 신나게 술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조금 더 맞춰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체력이 안 됐고 몸이 안 좋은데도 저를 붙잡는 A가 이기적으로 느껴진다 이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난 안 틀렸잖아요. 3번. 아니 반복되는 싸움인 걸 알면서도 계속 술자리를 권하는 너 말이다. 쓰리 네가 범인이라니까 이거 진짜 말이 많다. 아니 이런 간단한 문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술을 자꾸 권하는 너 바로 나한테 있다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야? 싸움 원인이 된 너? 절대 싸움이 된 원인이 절대 내 탓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기고 싶은 건가? 행동을 꼬투리 잡기로 하면 니들 싸움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다들 지금 이걸 아니까 술자리 웬만하면 따로 가져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건데 그래요. 지금 이게 쓰리 마음이 안 차는 답이라 자꾸 이러는 거죠? 답장로니까. 님은 남자의 광대 지식 계속 보고 싶은 거니까 말이죠. 아니 지금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라면 뭐 타인의 조언을 굳이 구할 필요도 없어 보여요. 네 멋대로 하라고. 네 꼴리는 대로. 3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기준이네. 남자 불쌍하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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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됐으니? 아니 보통은 상대적으로 술을 더 못하는 사람한테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것은 강요가 맞지만 이거는 반대니까 아니잖아요. 왜 다들 이렇게 나를 비난만 하는 건지 나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아줌씨가 왜 자꾸 전제를 슬쩍슬쩍 빼는 건가? 처음부터 네가 권한 술이잖아요. 진짜 이거 왜 이래? 완전 채야? 3번. 아줌마. 됐으니까 그냥 닥치세요. 무조건 A가 불쌍하니까. 네가 범인이라고. 물론 제가 술을 권한 건 맞아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전에 A도 그걸 원하지 않으면 안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친. 제가 권했지만 뭐. 진짜 확 죽여버리고 싶네. 4번. 본문에다가 추가에다가 대댓글까지 쭉쭉 다 읽어봤는데 진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소름끼치네. 나는 이런 사람 연인은커녕 친구도 못할 것 같아요. 부부인지 연인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 너랑 같이 사는 A가 진심 존경스럽다. 7번. 이거는 누가 봐도 쓴이가 이기적이고 미친거지요. 만약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있으면 너는 분명 네가 같이 놀고 싶을 때만 놀고 그냥 방치를 할 거야. 이건 학대죠. 학대. 그런데 이걸 짐승도 아니고 사람한테 하고 있네. 제정신이야? 네. 됐으니? 아니 그게요. 객관적으로 제 몸이 진짜 엄청나게 안 좋아졌었다고요. 술 마시다가 갑자기 막 토할 것 같고 배도 많이 아프고 그러면 누구라도 그냥 절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앉아고 술을 마실 겁니까? 2번. 아니 그러니까 네 체력이 거지 같으면 같이 먹잔 소리를 하지 말든가. 사람들 모두가 같은 소리를 하는데 끝까지 있던 소리하고 있네. 미친건가? 야 진짜 말을 들어서 먹을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구만. 덜덜덜 덜덜 덜덜 글쓰니. 아니 그러면 술을 끝까지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즐기고 싶은 사람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지금? A가 적당히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술을 계속 권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네 대가리는 그냥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겁니까? 네 됐으니? 죄송합니다. 술을 함께 마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당히 하지 못하는 A만 나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진짜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아니 됐어. 한국말이 안 통하니까 나는 이제 그냥 대답 안 할 거야. 차라리 우리 집 개 뽀비한테 사람 말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7반. 아니 같이 끝까지 못 놀 거면서 왜 자꾸 술을 먹여요? 그리고 힘들면 이제 그만 먹자 자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입 없어? 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니 혼자 쳐자라가 말도 없이? 이게 미친 거라고. 솔직히 맞춰주고는 싶은데 또 못 맞춰주는 그게 너무 미안해서 억지로 버틴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술김에 괜히 A한테 화가 난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잘못이 맞는데 저는요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마시고 싶은 게 정말로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A는 술을 많이 마시길 원하니 제가 한 잔 마실 때 두 잔 마시라고 주거든요. 그게 다라고요. 야 대댓글로 끝까지 제 잘못은 죽어도 없다는 쓰니 이제 곧 글상트리는 하겠구만 순서지. 이런 개 또라이는 박재가 진리지. 너 박재. 실제로 방금 도망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 이 여자 진짜 소름끼친다. A의 술 버릇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A가 알아서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지 즐겁지 하고. 계속 술 권하고 먹이고. 미친. 와 님 정말 소름끼쳐요. 왜 그래요? 8반. 야 심지어 A는 그런 와중에 미역국까지 끓여다 줬네. 먹자 소리를 하지 말든가. 진짜 별거지 같은 게 다 했구만. 달달달달. 9반. 대댓글에 계속 본인은 체력이 안 된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럼 A의 텐션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네가 체력을 키우든가. 그게 아니면 A한테 술을 권하지는 말든가. 이 둘 중 하나잖아. 아니 이렇게 간단한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지금?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어? 제발 병원을 가라. 병원을 좀. 야 이러면 진짜 사람 미치죠. 쓴이가 저랬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 이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 같은 말을 하면 내가 틀렸다 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한 번 정도는 왜 이런 말들을 할까? 혹시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진짜 정말 잘 모르고 좀 딸리는 사람들이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왜 대화가 안 통하냐면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그래요.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잖아요. 혹은 반대로 더 고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다 논리적으로 뭔가 그게 있거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논쟁 자체가 안 돼요. 왜? 나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기 색깔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걸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계속 진실을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돌아설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냥 파란색인 거야. 이유가 없어. 무조건 파란색인 거야. 지금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가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니까 이러는 겁니다. 떼 쓰는 거죠. 저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사고가 제대로 돌아오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안 되더라고. 그냥 같이 안 읽는 게 답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딱 두 개입니다. 돈이 많은 것과 바보랑 싸우지 않는 것. 다른 거 없어. 이게 최고야. 그럼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